여긴 바로 환상의 성 제주도입니다 월급맨 태형이랑 시간에 맞춰서 한 번 지주도를 다녀왔는데요 서울 여행한 게 처음이라서 그런지 조금 떨리게 되었지만 저에게는 참 소중한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는 짧은 여행이었지만 오랜만에 휴가를 우리 고홍이 형과 같이 보내게 돼서 정말 무척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제주도에 놀러오셔서 추억 많이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? 환상에서 제주도 제주도예요 네 아 그리고 우리